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 정의당 선임 대변인으로 임명된 김종철 대변인입니다. 앞으로 아마 한 3개월 정도 일단은 정의당 혁신과제가 완료되고 신임 지도부 선출될 때까지 같이 언론 활동을 할 것 같은데요. 언론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브리핑 두 개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5-2기 상무위원회 주요 의제별 위원장 등을 추가 선임했고요. 그리고 28일 날 청와대에서 있는 청와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저희 정의당이 제외된 문제에 대해서 육안 표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늘 오전 상무위원회를 열어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위원회, 그린 뉴딜 추진위원회, 젠더폭력 근절 및 차별금지법 추진위원회 등 주요 의제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위원장은 권영국 변호사가, 그린 뉴딜 추진위원장은 이헌석 당 생태본부장이, 젠더폭력 근절 및 차별금지법 추진위원장은 배복주 여성본부장이 겸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반도평화본부장으로는 이병록 전 제독, 이주민 특별위원장은 이자스민 전 의원이 책임을 맡아 사업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전국위원회에서 사의를 표명한 권태홍 사무총장의 역할은 조동진 사무부총장이 대행하여 수행할 계획이며, 신임 당 대변인으로는 김종철 선임 대변인, 그리고 조혜민 대변인이 임명되었습니다. 오늘 따로 언급되지 않은 상무위원들은 유임되었습니다. 다음 28일 청와대 여야 원내대표 정의당 배제 유감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초청하여 청와대 오천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21대 국회 개헌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과 산업위기 등 국정 전반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전해지며, 여야정 상설협의체 복원 등 협치 과제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중대하고 비상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정의당이 배제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정의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총선에서 10%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제3당이자 원내 진보 야당입니다. 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정의당이 첫 여야정 논의 테이블에서 빠진 것은 청와대가 향후 협치의 범위를 미래통합당과의 관계만으로 축소하는 것이 아닌지 대단히 우려가 됩니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연동형 비례제를 왜곡함으로써 정의당은 비록 2%의 의석밖에 차지하지 못했으나, 10% 가까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특히 코로나19를 슬기롭고 정의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도 정의당이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처리 과정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배제되는 과정을 복귀해 보면, 정의당의 여야정 협의체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현재 상황은 미중위의 위기이고, 노동자,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희생과 고통만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가 21대 국회 협치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